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인계 판변TV의 박환경 전환입니다. 2023년 2월 15일자 판례원고 민사 변제기 유해와 유치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5371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건물 인도 사건이고요. 원고는 경락인이고 피고는 유치권자입니다. 상고를 했는데 유치권자가 이겼죠. 내용을 보시죠. 피고는 유치권자죠. 2010년 8월경 이 사건 부동산에 시정장치를 한 다음에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월 24일 날 개시된 경계 절차에서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유치권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집행법원의 현황조사 보고서에 보면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해서 점유하고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제정권이 원고와 별개로 파상관제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유치권 부전제 확인의 소유를 별소로 제기한 게 있는데 2017년 2월 7일 날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판결이 선고돼서 확정이 돼요. 그래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판결이 된 이후에 속행된 경계 절차에서 피고는 다시 유치권 신고를 다시 하게 됩니다. 계속 유치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2019년 3월 12일 날 원고가 경락을 받게 돼요. 이렇게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경락을 받게 되면 유치권을 부담을 안고 그 물건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부전제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인들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실을 주장하냐면 피고와 채무자 간에 2010년 8월 6일경에 변제기를 9월 6일까지 유예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인 9월 6일까지 그 사이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8월 24일 날 마쳤었기 때문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한 그 당시에는 변제기가 아직 있지 않았다. 따라서 유치권을 위한 점유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불법 점유이기 때문에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원고가 승소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것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당시에 유치권이 존재해야 유치권이 인정되는데 등기 당시에 변제기가 조례하지 않았다면 유치권 행사가 없다. 조례했다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집행 절차의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후에 비로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점유를 이전받거나 또는 그 후에 비담보 채권이 발생해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변제기 유예가 있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변제기 도래했을 수가 있고 그 도래한 유치권 상태에서 다시 유예된 변제기가 재차 도래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예가 됐다는 사실이 이때가 처음 변제기 도래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도래했는데 다시 도래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심의 입장에서는 개시 결정 이전에 변제기 도래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심리 회보로 하는 거예요. 아마 도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이걸 먼저 도래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나는 것은 심리 민인이다 라고 파악이 한 겁니다. 즉 유치권은 변제기, 점유와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점유와 변제기가 도래한 피담보 채권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원심은 유예 합의를 했기 때문에 등기 이후에 9월 6일에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해서 유치권이 인정을 안 한 거죠. 하지만 대법원은 유예 합의 이전에 변제기가 이미 도래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차 도래했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유예 합의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했고 그 후에 경매 등기가 있었다면 변제기 유예 합의가 있더라도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것이 이 판결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